우리 동혜씨가요 너 왜그랬어? 은혁이는 발가락이 예쁘다 네? 뭐야? 네? 잠깐만 내 발가락? 너 발가락 그렇게 예뻐? 아 뭐였어? 발가락이 약간 동혜씨 스타일인가봐요 동혜씨 얘기 좀 해주세요 패티쉬에요 뭐에요? 발가락 좋아해요? 패티쉬 뭐야 변태현 아니 그런 쪽 취향이 있어? 취향이 아니라 그 뭐야 한번 얘기한 적은 있어 뭐지? 일본 투어 아 일본 투어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볼거 다 보잖아 리허설도 하고 맨발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발가락을 봤는데 너무 예쁜거에요 발가락이 발가락이 제일 예뻐요 아 이쁘긴 한데 세번째 네번째가 똑같은게 난 너무 많이 많아야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